집에만 있으려니 심심하네 뭐 재미있는거 없나? 장난감? 아휴 이제 실증난다 따분하군 나만 심심해보여 아 깜짝이야! 뭐야 영상통화? 여보세요? 감자야 뭐해? 좀 바빠 바빠? 집인거 같은데 요리하려고 했지 요리? 우리도 알려주면 안돼? 좋아? 내가 하는걸 잘 봐 응 알았어 그럼 솜씨 좀 내볼까 감자의 식탁 오늘은 반려동물 치킨을 만들거야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주고 생 닭가슴살을 식촌물로 소독해주고 찜기에 넣어 쪄주자 냄새 좋지? 얘들아 나도 왔어 어? 정말? 치킨 만든다며? 맛있겠다 감자가 저런건 참 잘 만든다니까 내가 한 요리하잖아 어 맞다 잘 삶았다 잘 삶았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? 잘하는데 두부도 슝 삶은 두부를 으깨주고 자 이제 닭가슴살과 쌀가루를 넣어 섞어주자 반죽을 만들어서 닭다리 모양으로 빚어주고 명차 명차 우와 완전 신기해 응 대단한데 짠 이것봐 완전 치킨 모양이지? 근데 좀 휴지 뭉친 것 같은데 너무해 열심히 만들었는데 쌀가루와 계란 단호박 가루를 섞으면 튀김가루 비주얼이 나온다고 여기에 아까 만든 반죽을 넣어 묻혀주고 에어프라이기 안으로 쏙 이제 거의 완성인 것 같은데 맞아 굽기만 해서 나오면 끝이야 이제 15분만 기다리기만 하면 돼 15분? 아 너무 길다 난 이만 나도 약속이 있어서 감자 안녕 잠깐 그래도 만든건 보고 가야지 됐다 나 혼자 보기 아까운 비주얼 친구들은 다 가버렸지만 맛있는 치킨이라도 남아서 다행이다 치킨엔 맥주가 빠질 순 없지 바삭하게 구워진 치킨 모습이 일품이지 혼자지만은 분위기 있게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침입 어때? 멍치킨 잘 먹겠습니다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을이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감사합니다.